야, 나 이번에 영상 만든다? 엥? 무슨 영상? 학과 동기들이랑 영상 공모전 나가려고 헐, 너 영상 만들 줄도 알아? 나 미컴이잖아 우리 학과 매년 학술제 하는데 난 영상 배웠었거든 어, 살짝 옆에 보고 어 뭐야? 왜 이렇게 잘 찍었어? 나 미컴이잖아 우리 학과에 사진동아리 있거든 혹시 나 PPT 만드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? 퀄리티 뭐야? 나 미컴이잖아 학과 전공으로 기획 많이 해서 PPT 잘 만들지롱 흔진아 그럼 미컴이면 다 잘할 수 있는 거야? 우리 학과가 광고, 언론, 영상, 방송, 기획 여러 가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스페트럼이 훨씬 넓은 거지 흔진아 Space 사진동아 박영갑 대표 하늘 ased 함께 해가 감사합니다.